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시 일자리센터하고 합병이 되면서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광주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금지원, 수출 및 마케팅지원, 일자리지원, 기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각종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입니다. 네,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내일 개막되는데 어떤 일자리가 많이 소개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내일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는 특별히 인공지능 잔배칭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자리 박람회인데요. 네, 아주 다양한 일자리들이 소개될 겁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의 생산직이나 사무직, 연구직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조 관련 서비스나 의료 관련, 또 복지 관련 서비스, 그리고 콜센터, 그리고 또 IT 관련, 그리고 공공기관들 이렇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또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이른바 서로 수요는 있는데 이게 엇갈리는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번 행사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까 언급하셨던 인공지능으로 잔배칭을 한다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으로 잔배칭을 한다니까 아무래도 생소하실 겁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잔배칭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자리 박람회인데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업체들이 컴퓨터에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상을 등록하게 되고 그러면 구직자들은 등록된 업체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컴퓨터상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역량이나 또 성향 검사를 하고 구수 면접을 통해서 1차 매칭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2차 면접을 통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자의 역량이나 성향을 분석 파악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직종이나 기업을 매칭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스매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직자가 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성향 검사나 역량 분석을 받게 되면 혹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다음 이번 박람회 이외에도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에 면접을 해놓은 데이터는 이번에 본인들하고 직접 면접한 기업에 채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컴퓨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만 한다면 다른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 구직 매칭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데요. 이번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해서 허남권 최대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강주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함께 주최를 하는데요. 부스만 해서 한 120개 정도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66개 업체가 현장 채용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리고 20개 부스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하는 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34개 부스에서는 각종 채용 설명이라든지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인데, 66개 기업이 참가한다고 하셨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역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금호 HT나 대유의 이택, 대우전자 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만 그 외에도 지역에서 명품 강소기업이라든지 월드클래스 300에 들어있는 커다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K라든지 또는 OE 솔루션, 그리고 호원, 중흥건설 이런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국전파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도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 현장에서 곧바로 일자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인공지능으로 현장에서 한 13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현장에 참여한 기업들이 한 200여 명을 현장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120여 개의 부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박람회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일자리 매칭하는 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채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채용 설명회가 계속됩니다. 광주시라든지 금융감독원 등. 그 다음에 또 힐링존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으로 자기소개서를 컨설팅해주는 또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의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 최고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쉽게 말해서 일자리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보면 처음부터 소상공인을 하겠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아이템이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기존의 시장 속에 말아먹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던 자영업자나 뛰어든 자영업자나 다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 지역의 자영업자의 실패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자영업의 실패율이 일자리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자리 문제는 결국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문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광주 지역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처음에 관심사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빅그린 산단의 완성차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직접 고용이 한 1,000명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 1,000명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광주형 일자리인데 그 광주형 일자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노사 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얘기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 지역민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기업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가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특히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함께해서 중소기업을 같이 키워간다고 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내일 어디서 개막하나요? 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내일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강소기업이 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신현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